공공기관 직원들이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는 등 12억원이 넘는 공금을 유용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고가의 개인용 물품을 구매하는 등 흥청망청 소비를 했다는 거죠.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14개 공공기관에 시설부대비 집행실태를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직접 사업비 외에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다 아니면 사업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험한 데를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모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안전화를 구입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작업복이라고 얘기하는 안전복도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렇게 부대비용을 사용하라고 준 돈으로 공무원들이 고가의 등산용품이나 스포츠 의류 같은 등산화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서 입은 게 아니고요. 윗선에도 상납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공사감독을 나가니까 뭐 필요해가지고 샀다고 치지만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공사감독을 안 나가는 우리 상관한테도 그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쓴 돈이 6억 5천만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출장 여비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출장 여비들도 있지만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출장 여비를 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출장 가지도 않았는데 출장 여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지만 일찍 복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찍 복귀하면 나머지 출장비가 필요 없는데 그것도 그냥 출장비로 지급한 것으로 해서 개인한테 돈을 줬다고 합니다. 또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외유성 출장 같은 경우에 인정을 안 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외유성 출장도 출장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허위로 거래명서를 써서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비를 주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권익위원은 이렇게 부정하게 부당하게 사용된 돈은 관련 기관들로부터 환수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도둑이네요? 세금 도둑?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금 도둑 잡아라 이렇게 시민단체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만 아는 뭔가 꼼수 같은 게 여전히 아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이 꼼수로 퇴근 수당을 챙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퇴근 다 하고 술 한잔 걸치고 와가지고 이제 퇴근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입 카드를 찍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근한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된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이 공무원은 그것보다 훨씬 한 수 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부산시 7급 공무원 사례인데요. 행정 포털 시스템에 보통 이렇게 출입창 딱 찍으면 기록이 남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을 썼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퇴근 시간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1차례에 걸쳐서 221만 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결국은 사법 처리까지 받게 됐는데 부산지법이 이 공무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슈 첫 번째 얘기는 도둑들 얘기였습니다. 세금 도둑들 얘기였습니다. 세금 낼 때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좀 잘 좀 쓰였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맥받입니다.